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첨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평균이 10점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 30회 시험이잖아요. 우리 오늘 보는 게 30회 시험이 원래가 원 문제가 좀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점수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좀 쉬워서. 네, 그래도 10점 정도 더 상상한 거니까 잘 하신 거죠.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이 조금 줄은 거는 알고 계시죠? 한 10만 명대 정도까지 줄을 거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원서 접수 해보니까 한 21만 명? 뭐 이 정도 원서 냈더라고요. 21만 명이면 작년에 비하면 한 7만 명 정도 줄은 거죠. 작년에 한 28만 명 정도가 냈었으니까 많이 줄은 거기는 해요. 한 7만 명 정도가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좀 보면 올해가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정을 예측을 해보면 1차 합격생들이 한 2만 2천 명 정도 있거든요. 1차 합격생 때문에 어차피 2차는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면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 그래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지난주는 막 이렇게 바닥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막대 그래프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100점 맞은 문제도 있고 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자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다. 소공 맞죠? 소공의 업무는 두 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할 수 있고 2번 자격은 없지만 우리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자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격은 없는데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죠. 우리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은 3분의 1 이상만 자격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격 없는 사원 또는 임원인 소공이다 이러면 OX, X 소공이 아니죠. 자격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사원 또는 임원인데 자격이 없는 사원 또는 임원인 거고 굳이 따지면 얘는 법률적으로는 중개 보조원이라고 봐야 돼요. 뭐 없는 자이니까요. 자격 없는 자이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을 합니다.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하냐면 3년 3천으로 처벌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의뢰한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의뢰한 사람한테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뢰한 거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벌은 하기는 하죠. 누구를 처벌하냐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의뢰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4번 개공은 다른 개공의 중개 부주원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랬는데 다른 개공의 중개 부주원이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죠.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소위 모에 해당이 되니까 이중 소속은 금지가 되죠. 5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어떤 권리 등 간에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있어 우리가 중개감 다만 이제 이 지역권이 중개 대상물에 설정되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정 행위가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역권에서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니까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런 계약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라 그러고 이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행위가 바로 중개니까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지역권 자리에 지상권 나와도 되나요? 저당권은 어때요? 저당권도 되죠 뭐 그래서 꼭 소유권만 우리가 개입하라는 법은 없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300만 원의 벌금형 딱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상에도 들어가는 거죠 다만 양벌에 의한 벌금형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거 왜 줬죠? 이 가로 부분 양벌이면 300이라 하더라도 결격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벌이 아니다 라는 말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벌금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결격이에요? 아니면 결격은 아니에요? 결격 맞아요. 3년 안 지났으니까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6개월이 경과된 자라고 했는데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면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몇 년이 지나야 되죠? 2년이요. 근데 6개월밖에 안 지났대. 얘도 결격이네. 얼마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은 거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얘도 결격이죠. 얘는 3년 동안 결격이니까 4번과 5번을 잘 한번 봐 볼게요. 4번과 5번을 좀 잘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득점율이 31% 확 떨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4번하고 5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4번을 좀 먼저 보면 업무 정제를 받은 개공인 법인에 이렇게 일단 여기서 단락을 한번 먼저 좀 끊어볼게. 우선 단락을 좀 끊고 왜 끊었냐면 업무 정지를 그러면 누가 받은 거예요? 법인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누가 결격에 들어갔냐면 얘는 결격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만 받은 애야. 업무 정지만 받은 애. 법인 입장에서는. 근데 법인이 뭘 잘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얘가 사람이 아닌데 뭘 잘못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할 당시라고 하면 원인 행위가 있었던 당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인 제공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들이 이었던 자들이 결격인 거예요. 근데 그 얘네가 얼마나 결격이냐면 얘네가 결격인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결격이냐면 그 법인이 받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이 뭐 하지 않았대? 끝나지 않았대. 그럼 얘는 결격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회사가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뭔가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 제공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애인데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나갔다는 거지. 2였던 과거형을 줬으니까. 근데 그 6개월이 안 끝났다고 하면 그 원인 제공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은 결격이 맞아요. 이거는 결격이에요. 근데 5번은 업무 정지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얘는 결격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얘 업무만 정지 먹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얘가 뭘 하면? 폐업을 하면 결격에 걸려. 그러니까 다시 업무 정지 자체가 결격은 아닌 거예요. 그럼 업무 정지를 먹고 뭐를 하면? 폐업을 하면 이때부터 결격이야. 그러면 폐업을 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결격이야? 결격 아니야. 아닌 거야. 얘는 그냥 업무 정지만 먹은 거야. 혹시 여러분 필기노트나 요약집이나 아무거나 있으세요? 이런 정리해놓은 거? 거기에서 업무, 결격사유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그 결격사유 아마 이게 9번인가 그럴 건데 8번? 8번 한번 봐주세요. 결격사유 8번. 결격사유 8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업무 정지 처분 후 모한 자, 폐업한 자. 이 말이 안 들어가면 결격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만 먹었다. 이건 결격 아니야. 그냥 폐업을 해야 결격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 6번을 하나만 적어볼게요. 6번 하나만 적고 이걸 업무 정지 말고 자격 정지로 내면 또 달라. 그렇죠? 자격 정지 기간 중인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결격이에요. 얘는 결격 아니야. 얘는 막바로 결격이야. 얘는 막바로. 그런데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무 정지는 그 자체가 결격은 아니고 뭐를 해야 결격이고. 폐업. 그런데 자격 정지는 그 자체가 결격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을 득점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랬는데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그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아니면 안 거쳐도 돼요? 거쳐야지. 그래서 의결에다 우리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원칙에서 예외로 빠지는 일이 있으면 항상 의결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관한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에서 예외로 빠진대? 그럼 무조건 의결. 그런데 이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시험은 원칙 누가 주관하는 게 원칙이죠? 시도지사가. 그런데 이거를 국장이 주관한다 그러면 이건 예외잖아요. 이렇게 예외에 빠질 때 의결. 또는 시험을 보는 게 원칙 안 보는 게 원칙. 보는 게 원칙. 그런데 당해년도 시험을 안 본대. 시행하지 않으려고 한대. 그러면 그때도 뭐? 의결. 절대평가 원칙, 상대평가 원칙. 절대평가 원칙. 그런데 상대평가로 바꾼대. 그럼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항상 원칙에서 반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거는 의결을 거치는 게 맞고. 2번.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only 시도지사이다. OXO. 시도지사만 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시험을 주관하는 건 주관하는 거고 자격증은 항상 시도지사가 교부. 3.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왜냐하면 여기가 대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출하는 게 당연히 맞죠. 이때 행정수수료 내나요? 예.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 재교부. 이때 수수료 납부의 근거는 무슨 조례? 시도조례. 물론 이제 교부한 시도의 조례로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4번.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여기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까지 채색 한번 잡고 O, X, X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 무효 처분일 시험일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 여기를 3년으로 받으면 안 되고 5년으로 받아야죠. 5년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고 5번.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여기 이제 매년 2월 말까지 여기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것도 사실 개정된 건데 그전에는 2월 28일인데 2월 말까지로 이렇게 좀 바뀌었고 이때까지 계략적인 공고를 또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소위 예정 공고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한 번 공고를 해요. 그래서 확정 공고라고 하는데 이거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또 해야 됩니다. 90일 전에 공고 한 번 또 해야 돼요. 여기가 계략적 공고라면 여기는 이제 확정 공고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 계략적 공고, 확정적 공고 다 했어요. 그렇죠? 뭐 이제 한 6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 시험 날짜가. 제가 뭐 며칠 남았다고 말씀드리면 좀 스트레스 받나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뭐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빨리 끝나는 게 낫지 뭐. 고생하느니 빨리 보고 끝내는 게 낫죠. 자, 중계대상 물토는 중계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미체굴 광물은 OX X 이건 이제 규정도 없고 사적 거래도 안 되고 또 이거 그 뭐야 개입할 여지도 없는 거죠. 국가권이니까 그리고 니은 번인 점유와 원인 채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래 유치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신 전속적 권리인가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지. 유치권을 양도할 때는 뭐하고 뭐를 일체로 이렇게 해야 돼. 점유와 채권을 일체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면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는 과정은 법률 행위가 존재하니까 중계 개입할 요지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금전 채권 디귿 번과 니을 번의 근조당 설정 행위를 줬는데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란히 배치를 좀 해봤어요. 여기다 우리 채색을 한 번만 좀 잡을게요. 그냥 금전 채권과 금전 소비대차 약성에 부수한 여기도 이제 사실 금전 채권이죠.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 되면 금전 채권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디귿 번에서 물어보는 금전 채권과 니을 번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전 채권은 전혀 다른 거야.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디귿 번은 얘만을 물어보는 거야. 얘만.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받을 돈이잖아요. 그럼 얘는 중계할 수 없다 그래야지. 그런데 얘는 이거하고 부수해서 이거하고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있었어. 근저당권. 그러니까 결국에 중계대상물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의 설정 행위가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개입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좀 빈출되어지는 항목이니까 알고 계시고 니은, 리을 이렇게가 중계대상물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오늘 100% 다 맞추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5번.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고 1. 개공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대요. 맞아요. 1사무소 원칙. 그래서 두 개 두면 안 되나요? 네. 두 개 두는 걸 우리 무슨 사무소라 그래? 이중사무소에서 딱 하나만 두는 게 맞고 2. 법인인 개공원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법인만 뭐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 맞죠? 자, 3번.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개공은 설치 1로부터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분사무소는 신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고지? 이걸 붙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 개념은 있거든요. 근데 공동사무소는 분사무소 말고 공동사무소는 무슨 개념이 없냐면 신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면 공동사무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요거다 한번 좀 빼볼게요. 쭉 빼가지고 요 공동사무소는 요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사무소고 A라고 하는 개공이 혼자 있다라고 가정하면 B는 이제 공인중개사예요. 요번에 이제 합격한 근데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과 C는 개공인데 자기네 사무소 있는 개공이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뭐하는 거냐면 요것도 들어가는 거지. 근데 B가 들어가는 거하고 C가 되는 거는 신분이 다르잖아. B는 공인중개사고 C는 개공이니까 그래서 B는 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B는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고용되는 거 말고 소공 말고 얘도 이제 개공이 되어야 여기가 공동사무소가 되니까 등록신청 등록신청하고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C는 뭐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 신분이 개공이니까 이전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등록신청이나 무슨 신고 이전신고의 방법으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고라는 개념은 없는 거지. 설치일로부터 10일 이것도 당연히 틀린 거고 왜냐하면 B하고 C가 설치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B는 뭐하고 C는 뭐함으로써 공동사무소를 그냥 만들고 끝한 거예요. 등록신청과 이전신고하고 그냥 끝했잖아. 별도로 뭐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만 신고가 있고 공동사무소는 설치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4번 부직개공도 등록한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계대상물을 중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 부직개공이 경기도에 있대. 만약에 가령 경기도 김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김포시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관할구역 외라고 하면 고향시 강 건너서 고향시에 있는 물건 중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시도만 안 넘어가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뭐.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하면 돼요. 부직개공이 뭐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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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하면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어요. 망해. 가입, 이용, 공개. 그 조건 충족하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아예 없는 게 아니고 5번 법인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법인 아닌 개공이라고 하면 개인인 거 아니에요. 얘가 개인 개인들은 뭐를 두면 안 돼요. 분사무소를 두면 안 되지.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